백종원의 골목식당 백종원 저도 교회에 다녀유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백종원 그는 누구인가?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와 웃는게 매력적인 이 남자가 정말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최고 요리연구가 요식기업인 학교법인 이사장 유튜버 예능인 방송인이다. 신뢰가는 먹방 유명인 1위 백종원 백종원 종교 기독교 소유진 종교 기독교 백종원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잘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예산에서 살았을 때에도 가족 모두 다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비록 티는 잘 내지 않지만 지금도 신앙을 아내 소유진과 함께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인터뷰에서도 아내 소유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서로는 2009년 3월 백종원의 식당 조리비책 2019년 만화 백종원의 도전 요리왕 출생 1966년 9월 4일 54세 대전광역시 신체 175cm A형 학력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 학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중위 만기전역 가족 소유진 2013년 결혼 아들 백용희 딸 백서연 백세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속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학교법인 예덕학원 이사장 예산고등학교 예산예와여자고등학교 성경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지식을 아낌없이 퍼주는 백종원님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유튜브 채널 백종원의 요리 비책 구독자 488만명 동영상 289개 백종원님의 인성은 자신만의 요리 비법과 노하우를 자신만 가지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요리 비법과 비책 등을 아낌없이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백종원님의 브랜드가 너무 많아 우리가 알만한 것만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철판구이 전문점 백철판 새마을 식당 백종원의 원조 쌈밥집 한신포차 우삼겹의 원조 본가 백스커피 백다방 홍콩 반점 역전 우동 차돌박이 전문점 돌베기집 롤링 파스타 인생 설렁탕 본가 외의 글로벌 브랜드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백종원 소유진 소개팅 KBS ETV 해피투게더 시즌3 크리스마스 특집 이날 소유진은 15살 연상 남편 백종원을 SBS 드라마 연애시대의 한지승 PD와 배우 심혜진에게 소개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소유진은 세 분이 식사하다 남편의 여자친구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 함께 드라마를 하고 있던 나를 소개해 줬다며 뭐 하는 분인지 모르고 고깃집을 하나 하고 있고 너무 착한데 노총각이다 라는 말에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MC 유재석은 고깃집이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국내 음식점 매장만 426개라고 덧붙이자 소유진은 사실 남편 경제력이 궁금해 몰래 찾아봤다고 솔직하게 털어놔 주의를 웃음받으러 만들었습니다. 백종원 소유진 결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 중인 유진 예전 이상형이 남편과 일치하는지 이상형을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날까 그보다 궁금했던 건 이상형이 없는 이유 이상형에 갇혀 좋은 사람을 못 알아볼까봐 김신영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소유진 때는 연애 초창기 시절 촬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데 소유진을 데리러 온 백종원 소유진 촬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모든 촬영이 그렇듯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 무려 촬영이 4시간이나 지연됐다고 합니다. 일이 끝난 소유진은 미안한 마음에 부랴부랴 백종원에게 갔는데 소유진에게 백종원은 피곤하지 않아? 책망 대신 따뜻하게 말을 건넨 백종원 배려에 감동한 소유진 이 사람 좀 멋있다 라고 느낀 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하네요.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배우 김정원의 폭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남극장 만남의 광장 소유진 친구 배우 김정원 폭로 김정원은 유진이가 백종원과 사귄다고 제일 먼저 얘기했었다며 백종원과 소유진의 비하인드 러브 스토리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소유진이 백종원과 연애 전 백종원이 어떤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김정원은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둘의 만남을 적극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원은 백종원 소유진 부부에 터키 신혼여행을 언급하며 폭로를 이어갔으며 그녀는 소유진이 신혼여행 일정 내내 터키의 골목식당만 데리고 다니는 백종원에게 서운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종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소유진이 신혼여행 마지막 날 울더라라고 말해 멤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결국 신혼여행 마지막 날 소유진과 함께 고급 식당을 방문했다고 해 로맨틱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종원의 선한 영역역 백종원과 오뚜기 회장 백종원 대표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백 대표가 선배님 완도에 다시마 2천 톤이 남아있다고 사장을 설명하자 함영준 회장은 우리가 지금 다시마 들어간 게 있는데 두 장 정도 넣으면 훨씬 깊은 맛이 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정판 다시마 두 장 오동통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백종원 군대 학사장교 선배여 함회장 전우에는 이럴 때 쓰는 거죠. 세상 따뜻 아빠 같은 이분이 우리의 키다리 아저씨? 진짜 내가 아는 거기? 역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사 주식해서 오뚜기? 바로 이분이 오뚜기의 크리스천 하명준 회장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군대 학사장교 선후배 인원 등으로 오뚜기 진 비빔면에 광고도 찍었으며 오뚜기 진 비빔면 레시피를 공개하는 등 오뚜기와 하명준 회장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만남의 광장 방송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해남 왕고구마 재고 물량 450톤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며 2019년 12월에는 정용진 부회장에게 강원도 문란의 감자 30톤을 사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백종원의 사기 티빙은 4월 2일 백종원 대표와 순잡고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백종원의 사기를 공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백종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팔도를 돌며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각 계절에 맞춘 제철 음식 재료와 그 재료를 활용한 별미를 꼼꼼하게 소개하며 미식 여행의 진미를 선보입니다. 이날 공개된 봄 포스터는 제주도의 유채꽃밭을 아름답게 담아내 눈길을 끈다. 백종원은 본편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만의 제철 재료를 활용한 특색 음식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백종원님의 사업과 신앙과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너무도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이 사업과 신앙과 악토ル 요한уль 2 요인 요한 Sou